오우! 마지막! 마지막! 내가 다 좋아하던 기분이 정말 살려져서 내 아랫 시절에 널 키워주던 어린 동심의 세상 전풀이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빅크라운드 빅크라운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 정도 잃어버린 그 꿈을 찾은다 You're my 빅크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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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속에서 좋았던 너 좋았던 사랑을 찾아 You're my 빅크라운드 빅크아운 너의 마음 속에서 어린 적 잃어버린 그 꿈을 찾은다 You're my 빅크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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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속에서 좋았던 너 좋아 너 사랑을 찾아 두 분은 9월의 일은 첫 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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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emotions frightful 그 좋은 오는 두 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퇴카이 많아 냅니다. 퇴카이 늦ling crunching 하지만 퇴카이 늦게 scap 여러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임으로 commission한 팬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빨리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이 빨리 살아대던 사랑이 아닌 영원히 가는 사랑인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다고 퇴카이 남은 건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주실 거예요. 문을 kunne 말씀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시는지 다 아쉬우고 계신다고 그게 우리 아가새 분들한테 정말 큰 크고 뜻깊은 시간들이라고 말씀해주세요 힘든 건 알지만 힘들 때마다 항상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